아 잠깐만 진짜 했어 어? 아 안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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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좋아시키 어디로 가는 거야 물을 질려야 했는데 딴 거 줘버렸네 오늘은 틱톡 챌린지를 주는 거 T.S. Know My Name 이라는 챌린지였다고 하는 거고 내 이름 훔치지 마라 여전히 내 이름을 모른다고? 나야? 약간 이런 느낌 네? 아 왜 남자니?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? 남자 상상? 어머 손이 어디가? 다시 보자 딱 닿는데 촉감으로 약간 상상하는 그런 느낌인가? 나의 차가 좀 나 보이는데? 이런 영상 다 어디서 찾아봐요? 나만 못 봐요 이런 건?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있어 아 이거 더 봐야 되겠다 이 팔 위치를 잘 봐야 돼 오이치트 여자가 적극적이야 드림 이잖아 그냥 이건 커플 뭐야 이게 어? 이런 쪽 취향이 아니어서 잠깐만 이 털이 어? 이렇게 온도가 하면 민폐인데? 근데 맛있겠다 내가 다이어트 해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소 살 찌고 싶은데 오 맛있겠다. 어우 어떡해. 배가 물었어, 이미 배가 물었어. 저거는 야, 뭐야. 배신감 느꼈어. 돈이 없으셨나 봐. 이거 왜 뿌리는 거야, 이거? 케첩? 아니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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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케첩이 케첩이야, 케첩이야? 열정을 의미하는 건가? 저렇게 쉽게 뚜두둑하는 그런 옷이 있어? 아, 응. 너 왜 다시 봐? 일부러 저런 거 아니야, 저런 거? 약간 귀엽다. 아일랜드 식탁이 좋네. 작아서 안 올라가. 마지막 이마 쪽은 이미 약간 부부. 남자 뭐... 강아지 뭔데? 아니, 그게 아니야. 남자가 잘생겼잖아. 부럽다. 찍혀봐. 아, 맥주 다 흘려. 맥주 흘린 게 어때서? 개빡쳤어, 개빡쳤어. 이거 찐부부, 찐부부. 표정 봤어요, 남자 표정? 저거 누가 닦아요? 응, 제가 닦아야죠. 이거 진짜 웃겼다. 아,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, 제발. 이거 남자끼리 아니었어, 방금? 근데 얘 좀 괜찮은 것 같은데? 오, 예스. 너무 좋고, 한 번만 더 볼까? 아, 안. 진짜? 난 입으로 부금내는 게 계획인데? 여자끼리는 안 나오나? 이거, 이거. 나랑 오빠, 너랑 나. 어, 우리 이렇게 안 싸우지. 누구 던지지, 그냥. 난 오빠랑 밥 차려! 이러고 소리 질러. 아, 칼 들고 있는 게 왜 깜짝이야. 손이 어디가? 아니, 키가 크면 저런 게 된다니까? 위에서 아래로? 난 키 크고 싶다. 좀 핫하지가 않아. 약간 앵글이 멀었어. 어우, 혹시 뒤에는... 어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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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, 잠깐만요, 잘못 본 건가? 손이 어디가 있어? 저 나쁜 손, 난 찬성. 어, 안 돼요, 이거 아닌 걸 안 돼. 어우, 저런 바지. 뭐야, 근데 왜 이리 여자가 코 좀 썩어. 너무 억울해 보이는데? 내 첫 입술 위가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. 근데 빵댕이 되게 튼실하시다. 내가 저런 바지 입으면 어떨 것 같아? 어우, 끈적끈적해. 약간 딱 15근? 근데 머리채 잡는데 머리채 잡히는 게 없어서 모르겠어. 야, 남자의 손을 잘 봐줘. 어디로 가는 거야? 너무 핫가이야. 왜? 잘생기고 몸조면 핫가이지. 아, 근데 아쉽다. 저런 거 찍으셨으면 여자는 안 좋아하실까. 안 좋아해요. 아, 저는 안 좋아해요. 아, 저는 안 좋아해요. 어? 어우, 아 뭐야, 왜 자꾸 빨리 끊겨. 아, 너무 짧아서 아시면 돼요? 저희는 크리스마스에 오래가 되나요? 와, 이제 눈매. 배에 볶음 뭐야? 어우. 근데 여자 진짜 핫바지다. 와. 와. 내가 봤을 때 여자는 조금 극협하는 표정이었어. 어우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약간. 뭐야? 남자분이 너무 좋아하지. 내면에서 한 번에 하는 거예요? 그냥 안 보이는 벽이 있겠죠? 왜 여자는 싫어하지? 어우. 아, 왜 저렇게요? 전 알죠. 남자가 풍만해서. 제가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. 이거 진짜 빡쳐. 핏으로 채고 싶어. 어? 저도 고양이 키우거든요. 왜 이렇게 물려봤어? 물려본 적 많죠. 너도 고양이 키우잖아. 저요? 네. 나갑하게 잡아봐. 나갑하게 잡아봐. 건전한 생각이 들지 않아, 지금? 진정이에요, 진정. 아, 어떡해! 어떡해! 아, 어떡해! 줄 때 저기 앉아도 되겠네. 너도 고양이가 구워주셨네. 서시대 때. 어. 오리 키우고 싶다. 어? 어떤 사람들 왜 잠을 흥이 좋아했냐? 진짜 어디가? 오리 약간 만지면 부들부들할 것 같지 않아? 빠악! 잠깐. 이렇게 망설여서 지금. 너무 치명적인데? 어, 귀엽다. 바지. 이렇게 몸 좋은 남자분들이 많지? 내 주변에는 왜.. 목욕탕에서 비누 줍지 말라고. 근데 그걸 왜 어떻게 안 해? 그렇잖아. 어? 어, 뭐야. 어, 뭐야 진짜. 여자 표정 뭐야? 뱀파이언가? 목표물이 너무 많았겠어. 저 여자 약간 심쿵했네. 나 같아 심쿵하겠다, 야. 집 좋다. 아, 근데 이거 나 살고 싶다. 아, 솔직히 이거 누구나 상상할 만해. 옷을 좀 안 입고 계시길래 좀. 운란하네, 이거. 오오! 왜 입 벌리고 있는 거죠? 어머, 이거 보여. 고아, 이게. 많은 남자도 이렇게 박력이 쓸 수 있다. 끝까지 표정이 너무.. 아. 아. 아, 아. 아쉽네. 어우, 어우. 야, 넌 보고 있다가 여진 들어오니까 밥 보는 거 아니야? 응원하겠습니다. 남자 눈치가 없네. 야, 내 게임을.. 게임에서 들으면 안 되지 얘. 이래서 게임이 문제야. 내가 롤 만들어서 넌 죽여버렸잖아. 여자도 저렇게 박놀 넘칠 수 있다니까 얘 반했다 물을 질려야 했는데 딴 걸 줘버렸네 아이고 세상에 여자 여자네 옷도 왜 저렇게 번쩍 들어? 이쁘게 생겼다 그니까 여자친구 사귀면 뭐 저렇게 들지도 못할 텐데 근데 약간 이거 있잖아 소독해보니까 장소가 다 왜 그러지? 이거 환상이 많으신가? 여자가 남자를 들 때 그때 여자가 경력이 넘쳐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정신 못 차렸던 그 영상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시향 저격 남녀분 타투 있으시고 바로 누워서 영상비가 이뻤어요 부엌에서 흑인 남자 여자분이 아쉬운 더 갈망하는 그런 표정이 나 자극했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좋은 imposing 부탁드립니다 여러분